야 여자가 여자한테도 빠질 수 있겠다 옷 너무 예쁘다 옷 너무 예쁘다 야 얼굴이 더 이뻐 이케 혹시 택현한테 이케 안녕하세요 츄아입니다 동생들 안녕 안녕 동생들 이번에 볼 뮤비는 아이브 아이브 옛날에 우리 뮤비 봤던 거 기억나죠? 너무 예뻤잖아 너무 기대된다 아니 얼마나 또 예쁘게 또 나 노래도 좋던데 아 쓰러지겠다 보자 봅시다 오 오 천사 저거 이렇게 좋다 예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보면 알겠지 눈동자 아래로 눈동자 아래로 음 감추고 있는 거 너 Ya It's so good It'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움 까만 눈빛 다 빠져 깊이 난 내게려 난 내게려 숨 참고 let's back 2, 2, 3, 2, 1 오, 거기 너무 예쁘다 와우 오우 어우 히히히힛 히힛 망설일 시간은 망설일 시간은 당첨면 되는걸 예 It's so bad It's good 오늘 날 명감이 뛰어들어 This is the I gotta love it 서로를 잊은 밤 아, 나를 가만 눈빛 또 빠져 깊이 넌 내게려 넌 내게려 숨 참고 랩다잎 와아 멋있다 야, 얼굴 진짜 뭔가 이렇게 오오오 오오오 오오 숨 참고 랩다잎 이게, 이게, 이게 예쁘다 포인트 한 것들이 있다 오오오오 너무 예쁘다 오오오 고양이의 똘이 이렇게 너무 예쁘다 되게 예쁘다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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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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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참고 랩다잎 나 아까 기억나는 안무 너 있어? 있는데 다른 말을 못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혹시 택현 아니지 옛날에도 있었잖아 헤븐 이거 있었잖아 어 약간 포인트 손으로 하는 포인트 안무가 되게 많네 너무 잘했다 난 이거 이렇게 해서 클론이에요? 어 아 아니 진짜 있었어 아니, 클론이냐고 아니, 이게 있었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었다니까 아까 전에 왜? 나 클론 아니였다 아이브였다 그 내가 아이브 그 일상생활 예능? 이런 거를 봤는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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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카메라랑 한 번 친해지면 좋은데 친해지기가 어려워 애기들 같다 너무 귀엽더라고 야 애기잖아 오 애기들이잖아 진짜 애기들 같이 너무 약간 소녀소녀하고 정말 너무 귀엽고 무슨 이런데 어떻게 근데 무대만 딱 가면 확 변해가지고 저렇게 저런 눈빛과 카리스마 아주 카메라를 잡아 못 가었어 그리고 나는 뮤비 보면서 느낀 건데 아이브가 너무 섹시하게 가려고 하다보면 막 메이크업도 진하고 옷도 노출 너무 심하고 너무 요즘엔 응 얼굴은 참 선하고 근데 하고 춤을 춰도 막 막 이런 건 아니야 뭐 그것만 하는지 알지 멋스러우면서 묘하게 절제미같이 섹시함이나 청순미를 보여줄 수 더 매력있는 것 같아 언니 말대로 노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밀당이구나 눈빛으로 약간 그런 묘하게 섹시한 느낌이 나는게 그래서 더 매력있어 그래서 오늘 아이브 뮤직비디오 너무 잘 봤고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? 저희는 즐거웠는데 그치? 찐동생들 자주 봅시다 저희 이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6시쯤 올리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서 저희하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아이브같이 태어나고 싶어 다시 태어나요 궁 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아닙니다 이거 있었어 너 진짜 이렇게 있었다니까 없었어 있었어 넌 왜 날 안 믿어